네, 안녕하십니까. MBM 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나올 이슈와 함께 우리가 다음 주에 꼭 봐야 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또 편입을 또 해야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 8월 초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마 오늘 있을, 다들 아실 겁니다. 기대도 많이 하실 거고요. 바로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회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장 방향성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침찰 가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당연히 할 건데 과연 얼만큼 정도의 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파월이 어떻게 포장해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해석이 진행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에 의해서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어쨌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가장 큰 긍정적인 발언들은 일단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에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주말에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수와는 조금 무관하게 사실 어떠한 이슈와 모멘텀으로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선택을 해서 초이스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편입했던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필두로 했었고요. 또 이제 한 이틀 동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고 수익이 크게 나은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SBB테크나 이렌시스 이 종목들은 아직 9월달이라는 9월 초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고 재료적인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린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규매수의 기회 혹은 홀딩 관점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GS글로벌, 대왕구려 관련된 종목도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지수 인데스로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모멘텀과 이슈에 있는 종목들로 제가 지금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보시죠. 보시게 되면 SBB테크예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편입하고 나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26% 급등이 나왔죠. 가볍게 1차업비가 수익신을 했는데 이틀 눌려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종목은 만약에 이때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9월 초에 이 보픽 관련된 어떤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눌림목 자리는 이틀 동안 눌림 이후에 한 차례 한 번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진메트릭스가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제가 팁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렌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편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까지 7거래를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대에서의 지금 가격 라이트를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9월 달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 번 120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이 보핏에 관련된 감속기를 또 공급하는, 이원화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 GS글로벌 한번 볼게요. GS글로벌 오늘 쉬어가고 있어요. 차트 이뻐요. 직전구점을 넘긴 다음에 오늘 거래줄인 은봉 어쨌든 다음 주에도 또 움직일 수 있는 대화한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구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500원과 4,400원은 홀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이 테마에서 크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좀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트럼프냐 헤리스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죌를 제가 공략을 좀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말에 나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지율 집계가 다시 이번 주말 일요일날 또 돼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큰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잠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죌들 중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은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3,645원이고요.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39560이네요. 039560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현재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이시죠. 제가 재건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고 나서 지난번 시장이 깨질 때 이제 손절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쨌든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매집봉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시카 라인대를 전혀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단 라인대와 상단 라인대 박스를 이뤄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1차적인 매집 이후에 지금 2차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저께 나왔던 자리가 대란거래 급등 이 자리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구간대에서는 120선 돌파 이후에 다음 주에 이 구간대를 갭으로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왜 제가 다섯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지 자리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뉴스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 키네디 주니어. 이 키네디 후보가 이번 주에 이번 주로 한다면 이번 주말이겠죠. 주말에 계속 불추방 선언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함께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로 재건주가 이미 먼저 한 이틀 전에 올랐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확실하게 이거를 못을 받고 불추방 선언을 한 다음에 트럼프 후보자의 어떤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지지율 집계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 집계에 따라서 월요일장에 우리나라 또 관련된 종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 잭슨홀 미팅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피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든지 가니까 잘 나와서 시장이 급등을 하든 안 나와서 시장이 급락을 하든 이 부분들에 따른 지지율 관련된 어떤 이슈가 금요일장에서 덮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시죠. 어제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야외 유세를 했습니다. 귀에 총 맞고 나서. 그래서 첫 야외 유세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취임 전에 우크라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업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에 대한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발언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우크라 전쟁 해결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서 주말 동안에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 주도를 다시 한 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의 합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재건주들의 강세를 나타낼 건데 그중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재건주들이 SG라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통신 재건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재건주가 나오게 되면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20% 이상씩의 급등이나 혹은 상하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종목들과 뒤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주말 동안 나온 이슈와 함께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재건주로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특히나 약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뭔가 이런 타이밍에 재건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종목을 말씀하신 건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이 당장 되면 종목들이 안 가겠죠. 항상 기대감이라는 부분들로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프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워낙 발언들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트럼프의 가장 첫 번째 공략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하나의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굳이 금요일장에서 편입한 이유는 어쨌든 오늘 미국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해서 오히려 주말 동안에 또 잭슨홀 미팅 이상으로 또 이렇게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 혹은 헤리스의 지지율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제가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고 좀 말씀드려보아야겠고요. 차탐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쨌든 주가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마지막 남은 이 파란색성 241선 이동평등을 못 넘어왔던 부분들인데 아마 주말 동안에 나오는 이슈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갭을 넘을 가능성도 굉장히 잇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종가쯤이라도 한번 배팅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3950원을 잡고요. 2차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285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